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 마인드 마이너시죠? 이 분과 함께. 아주 큰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령 부사장님을 제가 사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를 준비하면서 참 자주 뵀어요. 자주 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주시더만. 일단 소개하죠. 송기령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열강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죠. 사실은. 모신과 함께해서도 출연을 해주셨고 지금 강의로도 여러분 만나고 계신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 사실 아침에 이렇게 모시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또 특별히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나저나 강의 몇 주를 하신 거죠? 6주 동안 했죠. 6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매주 5시간 이상씩. 네. 매주 5시간이요? 네. 일단 힘들었고 행복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걸 할 때 그냥 하면 현실감이 좀 떨어지니까 함께 공부하실 분들을 모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지원을 엄청 해주셔서 그분들이 남기신 흔적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겨주신 에세이가 정말 그분을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한 가지 뭘 알게 됐냐 하면 성인도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강연을 해드리면 성장의 속도가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새로운 걸 접하셨으니까. 그분들이? 네.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시고 재미있어 하시고 하시다가 한 3주 4주 넘어가니까 질문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자나 그쪽은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좀 더 넓은 뷰에 대해서라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질문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성인 교육의 가능성을 이번에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들도. 그거 제가 하자고 그랬잖아요. 어른들도 시키면 되는구나. 네. 그걸 느끼신 우리. 아. 무지하게 내가 들이댔거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이제 말씀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이 강의에는 포함 안 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송기종 부사장이 원칙을 딱 하나 정해놓으신 게 우리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이 강의 24시간짜리에는 단 한 강의도 다른 데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나가서 한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마저도 그거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메스의 종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주제는 저희가 매년 하는 학회에서 2019년도에 얘기했던 주제에서 모티브가 나왔어요.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뭘 알게 됐냐면 어. 이거 봐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뭘 하는 행위가 예전같이 안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스 프로덕션, 메스 커뮤니케이션, 메스 컨슘션, 메스 마케팅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걸 관찰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목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팬데믹이 오고 넷플릭스가 뜨고 OTT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해가 더 빨리 오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의 커뮤니케이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징을 전달하는 과정들,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이랑 다르게 다 세분화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ATL, BTL. 이 단어 혹시 알고 계세요? ATL, BTL? 네.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들의 용어인데요. ATL은 Above the Line이에요. 그래가지고 4대 매체, 신문방송 이런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를 말하고요. BTL은 Below the Line.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프로모션 마케팅, 만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릴내면 당연히 이런 방식을 다 쓰죠. 그래가지고 광고도 크게 하고 TV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보여주고 이게 ATL이고요. 길거리에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얼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BTL에 해당해요. 찌라시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오는 스튜디오는 이 중에 어느 거냐.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아, 그런구나. 이건 새로운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브라는 게 기본적으로 온 디벤드 형식인데 이걸 지금 라이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스튜디오가 이 앞에, 여의도의 파크원 앞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보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Below the Line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쁘고 비싼 데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너무 놀랬고요. 일단 그 규모나 아름다움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리스판스를 볼 수 있거든요. 너무 흥미로운 게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이 6만 명. 대단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댓글을 남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터렉션도 있는 거거든요. 인정 방식으로 따지면 이거는 ATLN이나 BTL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시면 TV가 채널이 엄청 늘었죠. 예전에는 저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단랑 3개. KBS 7번, 2번, 11번. 그렇죠. MBC. 지역은 그것도 안 나오는 게 있다고 해서 또 전파 음영이 있어서 비 오고 제가 기억나는 게 AFK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낮에. 네. 낮에는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주말에 또 만화가 아침에 나오거든요. 그걸로 깼던 기억이 있는데 그냥 고팠죠, 정보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서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아우 그만 봐야지 이렇게 될 정도로 돌리다 짓죠. 컨텐츠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쏘는 거고 지금은 유튜브, OTT에, 디즈니에 100만 개가 있잖아요. 더 이상 예전처럼 컨텐츠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TV는 그때도 계속 채널을 늘리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병렬화시켰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온갖 종류의 미디어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신자가 아니라 송신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얘기할 테니까 당신은 들으세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혹은 제안하고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걸 알릴지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정지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했던 분들이 예전에 라디오를 나눠주었던 각종 위정자와 독재자들부터 시작해서 숱한 분들이 이 미디어의 파워를 누렸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누구나 유튜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프로TV는 방송국을 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 정보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소중하다. 나는 볼 게 많구나. 행복하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지? 이제 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 장점도 있지만 거꾸로 많이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시청률 높은 곳에 가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광고를 넣으면 비쌀지언정. 전 국민이 다 알았는데 이제는 도대체 어디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요즘 뭐가 되고 있냐면 오히려 코엑스 앞에 큰 전광판 보이시죠? 엄청 큰 거. LED 나와 있는 거. 그렇죠. 파동치고 와 있는 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보거든요. 이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거나 버스 타거나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OOH라고 해서 아웃업허미디어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고 기존의 방송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그야말로 컨시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차트가 예전 나온 게 있어요. 이건 지금보다 더 예전 얘기인데 2018년도까지 조사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10대 스마트폰 82% 그다음에 TV 7.6% 70대 이상 TV 90.7% 그다음에 스마트폰 6.2%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2, 3, 40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타겟 시정률이라고 그러는데 20세부터 49세까지가 코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사회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기도 되고 소비의 핵심이기도 하고 소비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광고주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4분의 1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팁이라는 부분들이 예전에 어떤 위세를 갖기 힘들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다시 팬데믹이 오고 OTT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하셨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야 앞으로 광고라는 건 가난한 사람이 내는 세금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광고 없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고를 안 보고 콘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TV에 케이블 TV에서 하고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 한 15분 하면 광고는 10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참여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 지불하기 싫은 분들만 남을 테니까 그분들이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라도 광고는 가난한 사람만 보는 세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프리미엄이니 이런 걸 다 그냥 광고 없이 보는 건데 제가 강연할 때 요즘 뭐 하냐면 읽어 여쭤봅니다. 넷플릭스 계정 가지고 계신 분 그다음에 왓챠 가지고 계신 분 디즈니 다 여쭤보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안 가진 신분이 거의 없고요. 심지어 서너 개 가입하신 분도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한 한 해 콘텐츠에 돈을 내셨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이 컨텐츠 전부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보고 나면 TV를 볼 시간이 없어요. 점유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걸 바꾸면 믿는 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매체가 바뀌게 되면 이런 형태의 바뀌는 게 어떤 형태의 파워쉽트를 만들 거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얘기를 2019년도에 했을 때 많은 방송 관계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다시 TV 중심으로 가는 거냐. TV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였냐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네이티브였는데 뭘 돌아가냐고. 돌아갈 데가 없어. 돌아간다는 건 과거에 경험이 있을 때 얘기고 출발이 10대부터는 이미 리듬에 봐왔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쓰는 생각이 뭐였냐면 예전 분들이 향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세대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컨텐츠를 바라보는 게 일상화될 것이고 이런 형태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혹은 그걸 기반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커뮤니케이션 이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유가 합의의 출발점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스터디에서 나왔던 결과들이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는 TV 광고를 통해서 연예인분들이 뭔가 알리셨고 그 다음에는 유명인 분들이 PPL로 알리셨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쇼핑호스트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BJ 구독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인스타 셀럽이나 팔로워들 파워블러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콘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걸 얘기해 주세요. 또 법률도 있기 때문에 메시징에 대한 부분도 정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일반인분들이라든지 혹은 인플루언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노기기 때문에 이게 광고가 아니라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다가 뭐가 나왔냐. 앞광고 뒷광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정보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분들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나름의 정보가 아닌 광고를 준 거 아니야? 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분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표시를 하게 됐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고라는 게 명시되기 때문에 인지는 되지만 구매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유는 광고는 광고니까요. 그래서 이건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오래된 스터디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그림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믿어. 근데 훌륭한 사람이야. 이거는 PR이고요. 그 다음에 나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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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 광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가 아 나 알아.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얘기하면 그건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면 믿을 것 같거든요. 믿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할수록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어?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뭔가 그가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본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가? 이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글을 기반으로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브랜딩이고요.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결국 이제는 뭐로 나올 거냐 하면 난 누구고 당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싱크를 맞추게 될 겁니다. 팬덤 같은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와 주파수가 비슷한 분이 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양쪽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라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새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예술가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뭔가 창작하는 분들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업, 상품이 이 영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이? 상품이요.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양말을 신으세요. 그러면 그렇죠. 추우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 양말을 양털로 만들었어. 이런 얘기였어요. 품질. 만든 사람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 같이 산에 나가서 굉장히 큰 대자연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신념을 파는 기업들이 나오니까 그야말로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은 엄청난 팬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상품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제품의 품질이라는 게 소비의 정말 중요한 이슈였던 때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제품은 다 좋은데 그만큼의 이상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를 함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는 소비자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김태희가 쓰는 화장품 나도 쓰고 싶어요 이러다가 이제는 그 화장품 자체가 김태희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와요. 김남주 씨는 푸르지오에 살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디 사시는지. 김남주 씨는 좋은 길라에 사시겠지. 농담 같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 삶에서의 진정성을 요구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형태의 정보들이 놓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정보들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 다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기업들이 막 나오죠. 스프림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사업 모델이 로고를 파는 거라고.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품은 뭐야. 심지어 스프림 뭘 팔았냐면 저거 팔았어요. 벽돌. 벽돌을 판 적이 있었습니다. 스프림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벽돌이라고. 그런데 이걸 처음에 팔 때 1, 2만 원을 팔았는데 나중에 3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벽돌 하나에? 네.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판 것이다 라는 것이 주요했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였고요. 두 번째 셀링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백이에요. 비닐 봉지예요? 비닐이 아닙니다. 이게 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투명한 상태에서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나의 디자인적인 어떤 감각이 상품으로 승화된 거예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시는데 나이키요? 나이키에 이 택이 붙어 있잖아요. 저 빨간색 택. 저거를 엄마가 잘 모르시고 잘랐다가 아들이 운다고. 난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펑션의 의미가 아니라 심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까지도 상품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심볼 자체가 컨텐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저희는 숙연해지는 게 이 빨간색 택을 만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오파이트의 디자이너인데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요졸하셨어요. 그저께. 3일 됐군요. 그저께요? 네. 버즐라블로 이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입주전적인 인물인 게 이민자 애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전공이 심지어 패션이 아니었어요. 토목공항이랑 건축 전공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 감각 자체를 사람들에게 알리다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일이 벌어진 게 카니웨스트랑 같이 작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아까 얘기했던 빨간택 이 오프 화이트 만들고 그리고 루이비통의 제일 유명한 그런 명품 회사죠. 거기에 남선복 디렉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분야에 크리에이티브를 섭렵하신 분이에요. 빨간택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디자인이 이분이 하신 거예요? 네. 이분의 브랜드가 오프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트렌디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정말 애도의 마음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천재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작업 자체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걸 기반으로 디자인 혹은 그 이상에 있는 이념 내지는 그야말로 심볼 자체를 상품으로 위로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가 창의의 돈을 낼 준비가 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옷은 비싸겠네요. 이유가 재질이 가죽이니까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 그런데 프라다가 그야말로 방수포 같은 그런 비닐로 가방 냈을 때 예전 분들은 엄청 놀라셨어요. 가죽도 아닌데. 이게 비싸?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프라다의 어떤 창의성 디자인 이 부분이지 재질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죽이 중요한 어떤 소재이긴 하지만 원가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그만큼의 심상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더 매료하고 있다면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면 부가가치는 그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알고 계시는 몇 마블 이상의 기업들 그다음에 또 몇 마블 이상의 국가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IPA라든지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이미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들이 사람들에게는 팬덤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각광을 받는 것이 나오죠.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게 이분이 만들었던 작품들 언제 비싸지겠다고 실제로 제가 어제 본 댓글이었는데 뭐였냐면 나이키랑 같이 콜라보이션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리미티드가 값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만큼의 창의성에 대해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서 명함이 나오겠구나. 여기서 이제 그 기업을 보는 눈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때 그거 나왔었거든요. 스마트 팩토리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발이 엄청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숙련도 요구되고 설비도 요구되고 고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그냥 만드는 걸 자동화시킬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력 자체를 배제하고 만드는 걸 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그러다 보면 다 모양이 다른 신발도 4시간 만에 나온다 이런 게 나옵니다. 글쎄 그래서 Made in USA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더 이상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특정 국가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남는 건 뭐냐면 그러면 브랜딩, 디자인, 스토리텔링 이걸 할 수 있냐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의 투자도 커질 것이고 사람들의 기도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산업의 제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나이키가 저렇게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오르는 안에도 그런 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팬의 크기를 잴 수 있으면 그 기업이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매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많은 명품 기업들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분들을 모셔오고 있어요. 이유는 이분이 들어가시면 케미컬이 확 올라가서 환골탈퇴 이상의 결과를 내거든요. 특히 자산도 있던 브랜드들이 새로운 피를 수여받으면 기존 것과 새로운 것이 융합되니까 정말 더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누르지 않고 바라하게 만들 거냐. 훌륭한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 거냐. 크리에이티브를 보호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로 모든 산업이 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게 제조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애플을 제조로 볼 거냐. 서비스로 볼 거냐. 디자인으로 볼 거냐. 솔루셜로 볼 거냐. 모두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해해보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미있는 게 이런 걸 발견했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결이 있다는 거예요. 막 사방으로 분산되어서 퍼져나가는 어떤 내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그런 정해져 있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에르메스 백에 SPA 브랜드를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옷은 간단한 티셔츠나 바지를 입으셨는데 그런데 가방은 엄청 비싼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비싸다기보다는 유니크한 거고 이런 분들이 보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어떤 형태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냥 비싼 거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싼 거. 얘네들이 그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게 10년도 넘는 얘기인데 CEO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신발은 리갈이고 양복은 갤럭시 이런 얘기였어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워낙 게이터를 올해 보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갤럭시는 좀 잘 읽었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떤 거냐면 스테로타입이거든요. 카피페이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브랜드 사이에 어떤 품격이나 무게감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한셋으로 움직인 거였죠.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이분 안경은 굉장히 트렌디하신데 그다음에 수트는 엄청 헤리티지가 있는 수트 그다음에 포인트로 주는 그런 신발은 엄청나게 요즘 트렌디한 스니커 이런 조합이 나오거든요. 크록스 신고. 그럴 수도 있죠. 최근에 크록스가 엄청 몰랐죠. 엄청 몰랐죠. 많이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거냐면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사이 연관성이라는 게 가격이라든지 예전에 어떤 정해져 있는 클래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니크함으로 갖고 그걸 조합한 능력이 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쿨하고 핫하고 힙하면 나름의 어떤 계열을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봤더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전방위예요. 예를 들어서 머세디에스 E클래스 타지만 노맥 즐기는 사람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가방, 신발, 지갑 심지어 우리가 하는 핸들로션부터 온갖 건들의 소비에 나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연결된 형태의 어떤 조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러면 이런 조합들을 내가 이해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함께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유행을 넘어가는 첨단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감성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은 아니고요. 벌써 한 몇 년 된 그런 맵이었는데 어떤 브랜드가 어떠한 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거 나옵니다. 다이슨이 신세계가 나와요. 신세계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안 써본 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신세계를 경험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신세계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 좋은 건 신세계인데 신세계 본점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지점 수준이 아니라. 재미있게. 그렇죠. 농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브랜드가 나름의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심상이 유사한 브랜드끼리 함께 연합하거나 조합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심상이 다른 브랜드와 결합되면 양쪽의 장점이라든지 특색을 기반으로 더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왜 그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 하면 연합해서 함께 콜라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제한적인 상품을 만들거나 리미티드라고 그러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의 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과정들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드디어 상품이 우리한테는 물질이 아니라 심상으로 다가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쓰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시네요. 또 맞아요. 그게. 그다음에 선물을 들 때도 이거 주셨네요? 감각 있으시네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어떤 컬러를 잘 표현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그분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사람들과 물건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심상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브랜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기능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밑에 부분만 가지고 있지 그 상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경쟁에서 조금씩 여류에 처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이미지가 없다면 아무리 잘 만들고 뭘 해도 적어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필요 조건밖에 못한 거예요. 충분 조건은 그 이상의 신념이라든지 혹은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소비자가 매우 똑똑해지고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싼 거 좋은 거 이랬었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심리전화를 넘어서 사회의 어떤 시대정신을 포괄하고 있는지 그만큼 윤리적인 형태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까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만 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ODM, OEM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내가 원한다면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홀마나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누가 되더라도 되는 거죠. 이유는 앞에 전방에서 그런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신 분들이 우리로부터 제품을 가져다가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들이 많고 작아질수록 그 ODM 업체, OEM 업체의 가격 경쟁이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포시팩에서 벌크로 사가는 것보다 여러 개에서 나눠서 사갈 때 단가도 비싸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내가 그 생산을 위한 준비하고 공급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로 가거든요. 요즘 얘기하는 3D 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이게 정말 예전에 했던 혁명이라는 얘기가 정말 농담이 아닐 정도로 더 짧은 리드타임에 더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소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이 동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산업의 분화를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사람들은 이런 걸 기반으로 사업하기가 쉬워진 거고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 대신 그만큼의 경쟁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정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각인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난망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슈는 이거죠. 이거를 알 수 있을까? 그런데 알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 같은데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을 올리는데 거기에 내 구매하고 내 생활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스 제로, 세리프 TV, 다이슨 선풍기, 이솝 같은 브랜드들을 한 분이 쓰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유는 같은 분이 쓴 거니까요. 그래서 브랜드가 다른 캐리고리에 있는 산업 간의 연결성에 대한 것들을 사람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추적이 가능해요? 이제 이해가 가능하죠. 큰 적이 있다 이거죠. 큰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성희룡 부산장님 인스타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걸 기계적으로 누군가가 쫙 정리할 수 있어요? 확인합니다. 제가 그걸로 특허를 했어요. 논문을 쓰고.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인터캐리고리 브랜드 맵이라고 해서 우리가 블로그에도 그런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도 상품이라든지 브랜드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심지어 같은 산업이 아닐지라도 알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장소, 브랜드, 품목에 대한 부분들의 조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품목을 어느 장소에서 프로모션을 할지 어떤 브랜드와 어떤 브랜드를 연결시켜서 같이 연합해서 콜라보레이션 같은 걸 할지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데이터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호를 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심상을 잴 수 있다면 그를 기반으로 했던 수많은 형태의 정보들을 내가 잘 만들어서 예쁘게 전달할 수 있는 작업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메시징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인스타에 한 그런 샷을 제가 들고 온 건데요. 홈카페 오픈. 그다음에 스메그, 양키 캔들, 스타벅스, 드라이플라워, 캘리그라피. 이게 한 컷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삶을 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난 이런 삶을 추구해. 난 이런 형태의 취향을 가진 삶이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품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컨텐츠의 상품을 광고로 넣은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도 좀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광고 좀 보세요. 알리는 말 이런 거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상품 자체가 컨텐츠가 돼요. 그걸 소비할 때마다 즐거움이 느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역사를 배우는 게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한 기업이 더 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널도 접점이 되고요. 모든 채널이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접점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게 되니까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플래그십 스토어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가서 보는 거예요. 예전 같아서 광고로 봤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제가 예쁜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예술 작품을 넣고 그다음에 우리 상품을 예쁘게 진열했으니까 오셔서 구경하시고 감상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세요. 이게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게 광고보다 낫죠. 이유가 이거는 일종의 큐레이션 된 갤러리를 가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엄청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플래그십 스토어도 컨텐츠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상품의 전시장이 아니라 판매장이었어요. 오셔서 사세요. 이런 매장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를 체험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정신을 느끼시고 사방에 알려주세요. 이런 형태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싸요. 뭘로 만들었어요. 이런 나의 명세를 알리는 메뉴판 같은 거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를 알리는 그런 창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정체성이라면 먼저 정체성을 확보해야 돼요. 정체성을 확보해야지만 상위 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훌륭한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철학을 세우고 이걸 알리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결국 당신의 모든 게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정렬한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되고 사회의 변화를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전에는 미디어 쪽의 분들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분들이 전부다.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걸 정돈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아마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부사장님이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할 수 없죠. 아침 시간 쪼개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정체성 우리 송기룡 부사장의 정체성은 있는데 좀 자애로운 정체성을 좀 뿜어주세요. 자애로운 정체성이요? 너무 이렇게 탁 트렌디하고 탁 뭔가 분명하고 미래를 보는 정체성도 좋지만 좀 포근하고 좀 이렇게 빈틈도 좀 보이고 어떠십니까? 사실 굉장히 비트임이 많은데요. 그거를 전달할 만큼의 여유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댓글 보시면 되잖아요. 댓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강의를 못했다고. 제가 놀란 게 진짜 공부 좋아하시고 이해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꽤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보신다고 그러면서 댓글 남기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깊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정권을 주세요. 가격 정책 사실 그거는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칙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타협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라고 압력을 넣으시면 저는 이건 좀 지키고 싶어요. 할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3프로TV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렇게 다 끝나기 전에 미리 입도선배처럼 이렇게 투자하시고 지지하셨던 분들보다는 조건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먼저 오셨던 분은 그만큼 리스크를 넣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애호를 먼저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방식의 어떤 프로모션이 걸릴지언정 그 전보다는 좋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저희가 한번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송기령 부사장의 강의를 저희가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보게 할 수 있을렌지 그게 또 우리 부사장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될 거예요. 네네네네네 또 온라인 세미나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날 또 하지원 교수님 허지원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고요. 저보다 훨씬 더 해박하시고 저야 정말 공부가 짧으니까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애정이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평상시에 세미나 때마다 정말 중요할 때 이렇게 부탁드리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유행위도 시간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각자 질문을 들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워낙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시고 보다듬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공부에 답을 바로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짧은 공부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릴 테니까요. 들으러 오신 것보다 묻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해안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 반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4시간 동안 하는데 제가 사회를 봅니다.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보는데 여러분 별도로 우리 3프로 앱 홍보할 테니까요. 거기에 질문을 갖고 오신 분들 그리고 이거는 송기령 부사장님의 그 강의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혹 이 강의만 들으실 분은 약간의 참가비를 받으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4시간 동안에 특강을 한번 저하고 두 분의 송기령 부사장 그리고 허지원 교수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지원 교수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하여튼 우리 김 프로님의 진행으로 있는 더 라이브 온라인 세미나 이것도 한번 저희 공지사항 보시면 잘 설명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바쁜 아침 또 여러 말씀의 강의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령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령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무리 뱁 short 년 9 뱁 통 뱁 뱁 het